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응모한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옆에 있는 초대형 라켓도 체육장에 가서 사람들과 얘기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배드민턴 라켓인 이 라켓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체육단회를 바로 가서 사람들과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! 화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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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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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